여연희 학생 여연희 학생 여연희 학생 여연희 학생 여연희 학생 성명 오현승 학부 공연재장 뮤지컬 예술학부 내용 공사장학 내용 같습니다.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장 양정현 대독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공사 단합이었고요. 홍수연 학부 패션예술학부 내용 성적 장학 내용 같습니다.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장 양정현 대독입니다. 성명 최기혜 학부 공연재장 뮤지컬 예술학부 내용 같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성명 이경훈 학부 우용예술학부입니다. 네 전달하겠습니다. 성명 박지민 방송영화예술학부입니다. 내용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. 다음 임성원 학생입니다. 네 성명 임성원 학부 방송영화예술학부입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네 네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. 다음 김명남 학부장님께서 도와주실 거고요. 방송영화예술학부 이세진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. 네 성명 이세진 학부 방송영화예술학부 내용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성명 이미진 학부 뷰티예술학부 내용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학부 디자인예술학부 내용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앞으로도 디자인 성명 박종근 학부 실용음악예술학부 내용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성명 김태억 학부 연기예술학부 내용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다음은 정은경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고요. 네 성명 정은경 학부 연기예술학부 내용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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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성명 김성우 학부 음악예술학부 내용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성명 안녕하세요. 서울중앙예술학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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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서울중앙예술학부 안녕하세요. 서울중앙예술학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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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중앙예술학부